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관 강량역 캠퍼스 토익RC 강의하고 있는 탕미현입니다. 2월 19일 토익 총평 궁금해서 열어보셨죠? 저는 단편적인 정답, 정답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까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포인트들도 정리해 드리려고요. 총평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해커스 꿀단지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와 이것도 무료야? 이게 진짜 무료야? 라는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토익 총평 강의뿐만 아니라 적중 예산 강의 등등 무한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혹시 분사가 형용사 역할인 거 아시죠? 근데 투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쓰이거든요. 이 형용사 형용사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구분하는 문제 뭐 여느 때와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은 난이도였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세미콜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는 평소 기출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품사별 정답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평하게 분별했더라고요. 동사도 5문제, 명사, 대명사, 묶어서 5문제, 형용사 5문제, 부사 5문제, 전치사 5문제, 접속사 2문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5, 5도 30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전치사, 접속사, 부사, 전접부, 보기 전치사, 접속사, 부사 섞어놓고 품사 구별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중에서 5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전치사, 접속사, 부사 구분하시는 연습하기가 있다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인트별로 추가 정리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과 이치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토익공을 좀 하셨으면 차이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 올은 모든 이치는 각각의 란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올은 뒤에 단술명사 쓰지 않습니다. 복수명사나 혹은 불가산명사 씁니다.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를 쓰게 되는데 비교해서 이치는 가산 단술명사 쓰게 되거든요. 빈칸 뒤에 커스터머에 S 없었습니다. 커스터머에 S 없었기 때문에 단술명사를 쓸 수 있는 이치가 정답이 되는 문제에 출제되었다는 거 이거는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S가 붙었다면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 되는 걸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포인트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단술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 이치 이외에도 몇 개 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신지 확인해 주세요. 단술명사를 쓸 수 있는 형용사는 모든 이라고 번역되는 거 올 말고 every 용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에 둘 중 하나에 either 유명하자 얘도 단술명사를 써야 되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either 얘도 단술명사를 써야 되는 형용사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 또 다른 하나에 another 얘도 마찬가지로 단술명사랑 써야 되는 수량 형용사로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하고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토익 게시판 해커스 자유 게시판 확인해 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떡해요? To join도 join한 joining은 join하는 어떡하지? 해석해 보시면 관리자가 요청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요청했는데 다음 달에 있을 프로젝트에 join할? 자원봉사자? join하는? 자원봉사자? 아 이거 되게 헷갈려 하셨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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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개 추가 예시를 좀 가져왔거든요. 예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I have a homework to do I have a homework to do 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할 숙제가 있지 할 숙제가 있지 I have coffee to drink I have coffee to drink 하게 되면 나는 마실 커피가 있지 마실 커피가 있지 무슨 느낌이 오냐면 앞으로 해야 할 숙제 앞으로 먹을 커피 투부종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쓰이더라구요. 그쵸?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할 숙제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마실 커피 마실 커피라고 번역이 되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students doing homework 하면 숙제하는 숙제하는 중인 학생들 teacher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는 중인 선생님 우와 분산을 수식할 때 보니까 뭐 하는 중인 진행의 의미로 쓰이더라구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 다시 우리 문제로 가보시면 다음 달에 있을 프로젝트에 조인할 미래에 조인할 자원문사에서 요청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래의 미래가 되는 투부종사 골라야 되는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끗한 차이까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었구요. 그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 동사의 의미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or 때문에 or의 해석을 실수하셔서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즉 or이 무슨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또는 이 아니에요. 또는 이 아니라 or이 무슨 뜻이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글씨 예쁘게 쓰고 싶은데 예쁘게 써줄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되냐? 그렇지 않으면 된다.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으로도 쓰이더라구요. 우리 또는 이란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시 제가 두 개 가졌어요. 저는 다양한 예시를 보면서 해석하면서 봐야 그 단어가 더 잘 기억이 나더라구요.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켓 입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릴 텐데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기차 놓칠 텐데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보면 세입자들이 예상되어져요. 기대되어집니다. 렌트값을 집값을 잴 때 내는 것이 요구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는거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으로 리스크 골라야 되는 문제 출제되었던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포인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 어휘 문제요. 요거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during 아시죠? 동안에 라님이로 쓰게 되구요. among은 여러개들 사이에 여러개들 사이에 세개 이상 사이에 있는걸 이제 among 로 표현하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 among people 학생들 사이에 among students인데 보시면 뒤 복수명사 나왔다고 해서 among 고르시면 안되세요. 영업시간들 사이 아니에요. 영업시간 동안에 영업시간 동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매력으로 during the business hours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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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이 동안에 라는 뜻은 아실토인데 동안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체사 조금만 더 연습해볼까요? 동안에 라고 얘기할 때 일단 혹시 forward에 얘기하고 싶으면 forward에 during의 차이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면 forward에 뒤에 숫자가 와야 돼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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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랑 쓰게 됩니다. full 3 hours 3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에 지금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forward은 안 쓸게요. 그래서 forward 말고 forward 말고 동안에 라는 전체사 어떤 전체사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through 이거 동안 이란 뜻이 있어요. through the night 밤동안 여기 out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throughout throughout the night 밤동안 throughout도 되고 또 어떤 것도 동안에 란 뜻으로 쓰이니 오벌도 동안에 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오히려 오벌이 또 정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서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해 이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아 저 이 문제가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언니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긴 하거든 수영장이 거기 별로 없어요. 겨울 딱 겨울동안에 없어요. 딱 겨울동안에 없어요. 겨울동안에 없어요. 겨울동안에 없어요. 고민하다가 저는 겨울동안에 없었지만 다시 사람들이 최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해석이 조금 더 나와서 조금 더 나와서 오버리오 골라봤어요. 만약에 온디로 하게 되면 아니 겨울에만 사람 없나? 제 생각에는 작년 여름에도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비상사태 때문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별로 사람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 사람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온디로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한정을 두게 돼요. 지나친 한계를 두게 돼요. 한계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겨울 동안에 겨울 동안에 사람이 좀 없었지만 최근에 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라고도 오벌 고르시는 걸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벌의 추가 포인트 추가 포인트 어디서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저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벌이 지금은 during의 의미를 쓰였어요. 전체사를 쓸 때는 동안이라는 전체사를 쓰였는데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오벌이 부사로 쓸 때는 동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more than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벌이 더 많이 그것보다 많이 란테스로 쓰이고 동안에 란테스로 쓰이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해커스에서 for over 10 years for over 10 years 바로 뒤에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 숫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오벌이 온 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10년보다 더 많이 해커스에서 일한 거다. 10년보다 많이 라는 뜻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시 보시면 working at hackers over the 10 years over the 10 years over the 10 years 중간에 더 바뀐 걸로 봐서 오벌이 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사로 쓰였습니다. 전체사로 쓰일 때는 10년 동안 동안이란 뜻을 쓰이겠다라 그런 추가 포인트도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바로 뒤에 숫자가 올 때는 이 숫자 형용사에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봐요.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뭐뭐보다 많이 뭐뭐보다 많이 more than 이미로 보겠습니다. 10년보다 많이 해커스에서 일한 거는 for over 10 years 인데 뒤에 더 바뀌어요. 더 바뀌면 그때는 전체사로 역할을 보면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란 의미를 쓰겠더라. 여기서도 윈터 기간 통한 겨울 기간 통한 이란 의미를 쓰인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사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2번까지 치면 거의 한 3번? 연달아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돌려주세요. 빌려가신 자전거 돌려주세요. 5시까지 5시까지 연체로 내지 않으시면 5시까지 돌려주세요. 요거는 뭐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은 바인데 만약에 보기에 인이 아니라 시각을 라틴의 스테스님 전체사 엣이 썼더라면 엣도 가능해요. F5PM이지 인 5PM은 안 돼. 인은 시각이란 쓰지 않고 하루보다 길어지는 시간 명사 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인이란 쓰게 되는 표현들을 연도 같은 거예요. 2022년도에 라고 얘기할 때 인 2022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루보다 긴가요? 혹은 뭐 4월 동안에 인 April 그런 표현을 쓰게 전체사 인에 씁니다. 혹은 또 계절 인 더 서머 인 더 서머 여름에 여름에 전체사 인은 하루보다 길어지는 월이나 계절이나 연도 등을 나타낼 때 인을 쓰고 시각을 나타낸 명사를 쓰자면 인이 아니라 애 에서 써야겠더라. 자 5시 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으면 F5PM인데 지금 5시 에 라는 전체사는 아예 에스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전체사 바이랑 인 중에서 고민할 때는 5시까지 돌려주세요. 5시까지 돌려주세요. 라는 매력으로 전체사 바이 골라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근데 자꾸 근데 근데 자꾸 욕심을 하고 싶어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요 만약에 요렇게 문제라도 풀어볼 수 있을까? 도전! 시간 잠깐 들리기 한번 봐주세요. 어떡하지? 돌려주세요. 자전거 돌려주세요. 5시 까지 돌려주세요. 5시 전을 돌려주세요. 이게 한국말을 해석하면 둘 다 매끄럽거든요. 매끄러운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전달 드리고 싶은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my와 until이 둘 다 까지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차이가 있더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이는 일일성 완료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바이로 써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제출하세요. 금요일까지 끝내세요. 금요일까지 갱신하세요. 쭉 계속해서 내라는 거 아니고 쭉 계속해서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지나가기 전에 한 번 한 번 완료되는 사건이라면 my 라고 쓰게 되는데 반면에 그때까지 쭉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가 금요일까지 지속됩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쭉 지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리 회사가 금요일까지 우리 마트가 우리 마트가 금요일까지 엽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까지 쭉 연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거니까 그때는 Until Friday 하겠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돌려달래 쭉 지속해서 돌려주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5시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Until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By라면 정답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By였는데 다른 회차 시험에서는 By가 나오지 않았고 Until과 Before를 가지고 구문해야 되는 문제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답은 Until 고르면 큰일 나고 Before를 골라야 되는 문절로도 출제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랑은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에 문법 문제 같지만 어휘 문제입니다. 사실 얘는 형용사 얘는 동영사로서 빈칸의 형용사로서 Value 를 꾸미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Value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영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얘는 좀 의미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랬는데 우리 뜻을 좀 구분해 볼게요. 동사 Appreciate 먼저 확인해 볼게요. Appreciate은 뜻이 좀 많은데 일단 우리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들어보셨을까? 그 제안에 대해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때 I appreciate the offer 하죠? I appreciate the offer 합니다. 혹은 중요성이나 가치를 인정하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다 라고 얘기할 때 Appreciate the significance 그런 표현 쓰게 됩니다. 지금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것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인정하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라는 맥락으로 정답은 Appreciating 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인정하다 라는 뜻도 있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은 Appreciate the painting 그 painting 그림을 감상하다 그런 뜻도 돼요. Appreciate 뜻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마하다 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 없을 것이고 가치를 인정하다 중요성을 인정하다 혹은 예술 작품 등을 감상하다 라는 뜻을 스위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자꾸 기억해 보려고 캡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캡처에서 이런 뜻이 있었지 시험이 안 나오면 말씀 안 드리죠.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왔었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형용사 appreciative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 몇 개 가져왔어요. 일단 전치사 함께 쓰는 전치사를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요. 고마워하는 저 그 도와준 것의 지지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I'm appreciative I'm appreciative 전치사 오브 쓰더라 짝공부를 외워주세요. appreciative of appreciative of appreciative appreciative of 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얘보다 더 많이 본 형용사는 뭐가 있을 것이냐면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레이트 포 혹은 땡크 포 이런 형용사 더 많이 보셨을걸 그리고 형용사는 전치사 뭐라고 쓰냐면 전치사 전치사 나 들리는 것 같기도 해 누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grateful for for 이란 쓰더라 for 이란 쓰더라 그래서 전치사 구분해서 봐주세요. thankful for 이고요. of 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preciative 가 동사 appreciate 이 감상하다 라는 뜻을 해보니까 형용사에 쓸 때는 감상하는 관계대 이렇게 감상하는 이란 뜻으로 쓰이더라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세븐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월 19일 전기토익 파세븐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은 토익 심지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파세븐 난이도는요. 중상급 약간 상급에 가까운 중상급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지문이 길게 약간 길었습니다. 단일 지문 그리고 신선한 토픽이 또 등장했어요. 신선한 토픽이란 말은요. 상황 파악이 좀 어렵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단어 및 문장 구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사문의 개수는 적었습니다. 확 올라간 건 아니고요. 조금 어려워 있겠죠. 게자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연계 문제의 유형 중에는 상품이나 시간을 고르는 문제 고르는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어요. 이 문제는요. 전진적으로 찾아 나오는 패턴인데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 지문 총력계정 어휘 난이도는 중상급 지문기는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문장 구조기 푸본적으로 약간 길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토픽이 등장해서 상업하기 좀 힘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연계 지문 어휘 난이도는 중상급 지문 길이도 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 가면요. 한 세 번째에 나온 삼중 지문과 네 번째에 나온 삼중 지문이 조금 이렇게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장 구조 및 길이는 평이했고요. 연계 문제 난이도는 비슷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중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먼저 단일 지문 편지나 이메일이 4개나 등장했고요. 기사문이 딱 1개 온라인 채팅이 2개 웹페이지가 웹사이트가 3개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 크게 우리가 어려울지는 알았지만 봅시다. 일단 동의해 볼게요.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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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다죠. 연장하다인데 이게 Extended 하면요. 연장된 이란 도도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은 장기간 이틀수 잘 씁니다. 장기간에 Length 아시죠? Length 길이죠. Length는 길게 만들다거든요. EN이 만들다니까 그럼 Length는 뭐죠? 길게 만들어진 그죠. 여기 장기간이에요. Prolong 똑같습니다. Protracted 다 장기간입니다. 뭐 이런 단어가 동의해야 될 수 있구요. 화면에 길게 늘어진거죠. 길이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거죠. 이런거에 elongated 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볼게요. 자 오늘 나온 표현 중에 대인관계기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기술 뭐 일할 때 서로 협력 에서 자리라는거죠. 이 대인관계기술은요. Interpersonal Skills 랍니다. 사람들 사이의 기술 Interpersonal Skills 이게 바로 침묵 사귀기술이죠. Social Skills 대화기술이죠. Communication Skills 이런것들이 Human Skills 또는 People Skills 쓰이는데요. 자 이렇게 대인관계기술 랍단 말은요. 사귀중이다 Personable 하다 라고 나올 수도 있구요. 친절하다 Friendly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어울린다 또 나올 수 있구요. 붙임성이 있다 Effable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잘 붙인다 Effable 나올 수도 있구요. Interactive 뜻이 뭐죠? 대화형이다 대화형 인간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일한다 로 나올 수도 있구요.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한다 Interactive with others 이런 표현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뭐 Communication Skills 과 이런 Interactive 표현은요. 통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시구요. 그 다음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His company is based in London B-based in 입니다. 자 B-based in 뜻은 뭐냐 하면요. 활동중심이 어디 어디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B-based in S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활동중심이 어디 어디 있다 다른 말로 본부위치 본부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B-based in B-based in B-based in B-based in 본부위치 라고 생각하시구요. 두 번째 B-based on 있어요. 다시 B-based on 있어요. 뜻이 약간 다르죠.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 B-based in B-based on 약간 느낌 다릅니다. B-based는 활동중심이지 본부가 어디 어디 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계 지문인데요. 연계 지문이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포인트가 지문 속에 이런 거 있죠. 사람이름 날짜 도시명 혜택이 나올 때 혜택에 걸리는 조건이라든지 돈에 관련된 표현이 연계가 잘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광고에서 복수 상품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는요. 그 상품 중에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오늘 시험에서 이게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고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문제 총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세 개 지문에서 고르는 문제 나왔고요. 이게 문제수로 보면 네 개 네 문제는 나왔어요. 형태 닮을게요. 자 이런 지문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거든요. 엔드슨 씨가 보낸 겁니다. CS 고객 스포츠 회사 이름 Holiday Home 렌탈입니다. Holiday Home 별장입니다. 별장 임대하는 회사인데요. 자 2월 2일 날 보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I had used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One of your vacation homes 당신의 별장 중에 하나를 and was very satisfied with the stay 그 체류에 만족했습니다. 금년에 I want to stay once again 한 번도 머물고 싶은데요. 내 가족과 함께요. 당신 별장 중에 하나에서 만위에 내 영업사원회의인가요? 뉴욕인가 봐요. 뉴욕에서 열리는 3월 20일 열리는 영업사원회의 이후에 말이죠. 그죠. 거기서 거기서는 뭐 뉴욕이겠죠. 거기서는요. 내가 원래 거기 내가 원래 도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요. 기차로 그러니까 기차로 뉴욕에 가는거죠.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합니다. 어디로부터 가는거죠? Westfield부터 갑니다. 이곳은 내 사무실이 현재 본부가 위치한 곳이죠. BBSD 이 사람 사무실은 Westfield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Sales Conference 하는거죠. 가는 김에 별장 임대해서 쉬고 싶은거에요. 가족과 함께 자 기차로 갑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고요. Since Sales Conference 영업사관회의가 대략 2시인가요? 오후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check in 나는 체크인하고 싶어요. 회의하기 전에 회의가 몇시였죠? 오후 2시죠. 오후 2시 이전에 체크인하고 싶은거야. A 3bedroom place will be ideal for me and my family. 침실 3개 침실 3개가 있는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많은가봐요. 침실 3개가 필요하죠? But more 그렇지만 그 이상이지도 괜찮습니다. 또한 말이죠? I can afford 나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Afford은 pay에요. 지불할 수 있습니다. 최대 410달러를 말이죠. 숙박에 대해서 이 정보도 고려해 주십시오. 또한 I would like you to reply to this email 당신이 이 이메일에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장될 만한 장소와 옵션 이용 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말이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의한 거죠.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웨스트필드에 있다가 뉴욕으로 기차를 이동하면 되죠?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죠? 3월 20일 20일입니다. 밑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 볼까요? 기차표 트레인 스케줄이 있습니다. 웨스트필드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일단 보니까 날짜가 있고요. 출발시간 도착시간 가격이 있습니다. 봅시다. 언제 기차 이 사람이 타는 기차가 아마 출발할까요? 웨스트필드에서 봅시다. 방금 전에 뉴욕에 도착을 하는데 3월 21일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한다 했죠.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한다 했죠.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니까 이건 안되겠죠. 그럼 이 사람 웨스트필드에서 떠난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전 9시 30분 오전 5시 30분 이겠죠. 비 이렇게 그러니까 기차표가 쭉 나왔을 때 이 4개의 기차 중에서 고르는 문제였죠.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품이 여러 개 나오면요.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예상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3월 21일 뉴욕에 간다 했죠. 그런데 도착은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한다 했습니다. 3월 21일 조건이죠.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한다 다 빼고 이거 했죠. 이 줄이니까 이 사람이 타는 기차가 출발한 시간인지 5시 30분 이렇게 푸는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안에 다른 질문만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가서 아까 보니까 숙박하고 싶다 했죠. 할리리리 홈 별장 임대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홈 away from your home in 뉴욕 뉴욕에서 집출연 편안한 곳이 있대요. 그렇죠? 별장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별장이 있습니다. 주의상 보니까 check-in check-in 오후 3시 이후고요. 그 check-out 은요. 오전 11시 이전입니다. 이게 조건이죠. 게다가 early check-in 빠른 check-in 이용 가능한데 말할 때만 명시했을 경우만 이 안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만 early check-in 가능한 거예요. 뭐 추가로 20도 따라주면요. 10% 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텍스가 포함된 세금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 문제가 어떤 별장을 이사람 아마 임대할까요 라고 나왔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아까 영업사원 얘기가 언제 하죠? 대략 오후 2시에 하죠. 그죠? 근데 2시 이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check-in 하고 싶다 했죠. 오후 2시 이전에 check-in 한다고? 뭐예요? 원래 check-in 언제죠? 오후 3시 잖아요. 오후 2시 이전에 check-in early check-in 있죠. early check-in 맞죠? 게다가 침실 3개가 있는 장소가 이상생입니다. 다 했죠? 최선 침실 3개가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최대 얼마? 410료를 지불할 수 있죠. 점수 잡는 hackers 지불할 수 있죠. 잖아요. 제chio